2024년 새해 계획 1. 연금 준비 고미님, 연금 저축할까요? IRP할까요? 연금 저축이요, 연금 저축 음...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나 연금 저축할까? IRP할까? 어, 친구야 닌 IRP가 낫다 어, 왜 저는 연금 저축이고 친구는 IRP예요? 아, 설명할 게 많은데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고란 소리죠?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 계획을 새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연말 정산하시면서 세액공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 1월에 퇴직금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된 연금 이벤트를 하나 광고로 받아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벤트인데요 뒤에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전혀 관여 없이 오직 제 뜻대로 스크립트를 쓸 수 있게 해주신 한퇴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가실까요? 연금 저축과 IRP는 90% 정도가 비슷한 계좌입니다 내 돈을 넣어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노후에 찾아 쓴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10%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통점 둘 다 계좌를 열고 먼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득을 떼가지고 저축을 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 둘 다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가 있고 붙는 금액의 13.2%나 16.5%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세액공제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 투자를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는요 부을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내 소중한 돈은 내가 선택하는 펀드나 ETF나 금융 상품을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굴리게 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훨씬 큰 돈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잃지 않고 잘 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굴리는 동안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기는 세금을 바로바로 내지 않고 멀리 멀리 뒤로 밀어준다는 거죠 세금을 계속 내면 투자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온전히 다 투자해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굴리는 동안 받게 되는 과세 이현이라는 혜택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굴려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 돈을 55세가 지난 어느 시점에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따박따박 타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연금으로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데요 그게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저율과세라는 세제택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부울 때는 세액공제 굴릴 때는 과세 이현 탔을 때는 저율과세 이런 세제택이 전 과정에 걸쳐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다른 계좌에서 했을 때보다 보통 훨씬 좋은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준비의 가장 좋은 수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은 공통적인데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IRP보다는 출금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만큼 묶임의 제약이 작다는 거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들어있으면 세금 없이 뽑을 수 있고 세금을 좀 물더라도 일부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금저축은 어떤 식으로든 출금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IRP는 훨씬 어려운 출금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 부은 돈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펀드 ETF 리치가 대표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대부분의 투자 가능하겠지만 IRP는 아예 원리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같은 걸 증권사의 계좌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끼리 상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은 IRP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즘엔 개별 채권까지 매수가 가능해지면서 IRP의 상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적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에서 고르는 상품에 따라서 상품 고유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이 계좌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IRP는 자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수수료와 운용관리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수수료가 나가는데요 이게 IRP의 상대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 대형 증권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금융사들이 이 개인저축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IRP를 개설하시기 전이라면 이런 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가능한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투를 기준으로 연금은 연중 365일 입금이 가능하고요 IRP는 영업일 기준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한 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IRP에 입금을 하고 싶어도 입금이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연금저축의 이벤트가 훨씬 푸짐하다는 겁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한도가 있는데요 IRP는 3만원입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무려 50만원입니다 본인이 연금을 붓고 운영하면서 이런 이벤트도 참여를 하면서 함께 고려를 하시는 그런 편이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하시는 것이 더 푸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투자를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요 연금저축을 할지 IRP를 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큼직하게 구분을 지어드리면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연금저축이 유용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IRP가 여러모로 유용해집니다 초년생 때는 노자음 모으기를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 정립을 하는 초기에는 주식의 비중을 크게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 좋다고 하죠 연금저축은 주식을 100% 담을 수 있고 IRP는 70%만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은 운용에 대한 제약이 없고 다양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또 결혼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한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최대한 많이 현금화 해가지고요 그런 인생의 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연금자산이 좀 더 목돈이 되면 예금이나 채권을 섞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에는 IRP가 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또 소득이 더 커져가지고 세금 부담도 더 커지게 되니깐 IRP로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도 그때는 필요해지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들의 인기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벤트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신규로 연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벤트를 잘 확인하고 참여를 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 혜택을 덤으로 챙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연령대를 불문하고 연금이벤트를 많이 많이 활용하고 싶다면 여전히 연금저축이 혜택이 더 좋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계속 이벤트 이벤트 하는지 아시겠죠?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IRP의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다녔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IRP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IRP로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앞서 보여드린 것과 다른 세제택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부을 때, 이건 퇴직급여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지만 내지 않고 함께 들어왔다고 해서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언젠간 내야 되는 거죠 이 자금을 그대로 굴릴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단계에서는요 좀 많이 다른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첫 10년 동안은 원래 정해진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40%를 할인을 해줍니다 퇴사를 하고 받은 퇴직금을 한 번에 출금하지 말고 IRP에 그대로 두면서 운용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타서 쓰게 되면 세금을 30%에서 40%를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IRP의 또 다른 활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이런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요 연금저축도 개설해서 계속 붙고 IRP도 개설해서 붙고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나오면 IRP로 목돈 받고 또 열심히 개인저축하고 있다가 아예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 더 큰 돈을 IRP로 받게 되겠죠 이 모든 노후 자산들을 계속 이 안에서 잘 굴려가면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모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타서 쓰는 게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투자증권의 광고 영상입니다 한투앱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켓에서 한국투자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앱을 다 깔고 개설을 다 하신 후에 홈 화면 제일 왼쪽 아래에 세 줄짜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트레이딩, 상품, 자산 뱅킹이라고 크게 나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상품 탭을 누르면 메뉴에 개인연금 IRP가 나옵니다 개인연금 펀드 검색 가입 이거는 펀드를 사는 메뉴겠죠 개인연금 ETF 리츠 이 메뉴는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파는 화면과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ETF와 리츠는 이 화면에서 주식을 사듯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메뉴를 보면 개인연금 계약 이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건 한투가 아닌 다른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에 있는 연금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한투로 가지고 오는 메뉴입니다 과거에 부어둔 연금 자산을 이제 ETF로 굴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지점을 찾아갈 필요 없이 이 메뉴로 편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아래의 IRP 메뉴가 그대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IRP도 금융사들 간에 자동화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IRP 계약 이전 이런 메뉴가 있고요 IRP 상품 이걸 누르면 마이 연금 앱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퇴직연금 DC나 I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앱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목돈인데다가 보통 주식 매매하는 것과 약간 다른 고객군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쉬운 화면, 퇴직연금에 특화된 메뉴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퇴직연금용 앱을 분리시킨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한 퇴사하고 있는 연금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바로 짠! 이겁니다 신규 개설하고 10만원만 입금하면 연금이든 IRP든 1만원 상품권을 받고요 순증이라고 돼 있는 건 계좌에 얼마나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순수 입금한 것도 해당이 되고 연금 이전을 해와도 되겠죠 100에서 500은 1만원, 500에서 2천까지는 2만원, 2천에서 5천까지는 5만원, 5천에서 1억까지는 10만원, 1억에서 3억까지는 20만원, 3억이 넘으면 50만원입니다 옆에 IRP는 법정 한도가 3만원이어서 이벤트를 할 때는 항상 좀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길 보면 100에서 500까지는 1만원, 500에서 2천까지는 2만원, 2천 넘으면 3만원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렇습니다 또 자세히 읽어보면 이번 이벤트는 2024년 4월까지 유지를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5월에 지급을 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이 기간을 꼭 지키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 신청 탭에 들어가면 연금 개설부터 연금 이전까지 한 번에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누르면서 하면 편합니다 작년 연말을 놓쳐가지고 올해는 연초부터 꽉꽉 채워두고 시작을 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신 분들 또 다른 곳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하고 계신데 새해부터 이전 한 번 딱 하고 상품권 딱 받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반가운 이벤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연금저축이든 IRP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걸 하든지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죠 노후 자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후가 걱정되어서 시작을 하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하든 신세계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하든 이유와 상관없이 일찍 준비를 시작한 사람의 노후는 훨씬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새해부터 연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리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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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